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신경으로 신경으로 신경을 기 bullshit . 반드시 신경으로 신경으로 선을 unquote 신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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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aring work. 신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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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화하고 혈許 모든것을 공유해서 지속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start new day with you, Lord,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며, 그리의 경배를 받으세요. 시원해 우리 영국이 우리 비식으로 나의 강한 교육이 원 ghost 우리 Already Must 우리 투자 천국을 이미 우리의 을 우리의 주의 바구 tu 우리 생명을 받지 아버지 НА Mobile 너의 힘이 응 IL the path 예 nigga 아버지 네тра 당신을 모두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네네 우리의 우리의 약붐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영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아이저네 우리의 마음의 문과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에서의 말씀은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의 책을 읽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을 위한 말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족속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사야서 1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가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장 2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너무나 감성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은 정말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아무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고, 이사야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바벨로는 지금 망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역사 속에 있습니다 로마는 역사 속에 있을 뿐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바벨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레벨레이션 17.1.5에 게시록의 15장 5절에 보면 바벨론의 성경에 여러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의 음료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벨레이션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아론에 대한 바벨론은 그대가 큰 birth mother 그리고 바벨론은 그대의 어미에게 hoch잉지 빛의 무 Elle은 강성했습니다 바벨론은 그대의 어마어마하게 빛의 무 아주 중요한 국민들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국민들을 이루었죠. 아주 큰 국민들을 이루었죠. 하지만, 이 국민들을 지속해서 그는 그녀의 보호를 이루었죠. 이 국민들을 지속하게 되었죠. 그는 매일 자체로 이루었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땅의 인내들과 다가오는 것들 어머니가 이렇게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위하냐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하냐 이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how rich or how strong military force a nation has it does matter it is not important 하나님께서는 언제 언제 지구 모든 것을 살아가를 수상하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부도, 우리의 명성도, 우리가 사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It doesn't matter how wealthy you are, how healthy you are, how famous you are It doesn't matter, how much money you have, it doesn't matter God can take everything, and one day He can just destroy everything you are What we need to do, we have to keep focus on God 우리 하나님께서 집중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Of course, we have to know how to enjoy the blessings from God Of course, yes, we have to enjoy our blessings, yes But also, we have to know how to share our blessings with other people We have to know how to share our blessings with other people 그리고 우리가 주신 복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됩니다 Also, we have to use our blessings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 강든urt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If God doesn't love us, He will give us any kind of work. And we give warning to our children, why? Because we love them. Which I didn't know, don't go on a new one. I'm so a demonist. Why we just sometimes punish our children? Because we love them. I don't know the truth. I don't know the truth.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Don't forget that. When we have God's word, there is a God's love to repent us. 우리는 대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이 촉구와 사랑이 담긴다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The first, let's look at this. Listen to God's word. 하나님의 경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Bible says that we have to listen to God's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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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And to the Babylonians, and God says like this. And his words was so terrible. It is such a furious, very furious word. Let's look at Issa chapter 13, verse 15-16. Let's look at 13, verse 15-16.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도,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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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 만나는 자마다 창의, 접히는 자마다 가려워 떨어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매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들의 집이 노략을 당하고 있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how terrible it is? it's so furious man. 이스라엘이 가르치는 바비아론이, 바비아론은 경고에 맞습니다. 이것은 바비아론의 목전에서 그들의 목전을 통해 이스라엘이 땅에 가르치는 자막을 받습니다. 그때 바비아론은 안 믿고 그들의 목전을 믿습니다. 바비아론은 안 믿고 그들의 목전을 믿습니다. 바비아론은 안 믿습니다. 난 그들이 목전을 믿고 그들의 목전을 믿고 권한, 호편물을 믿고 그들의 목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전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들이 목전을 믿고 그들의 목전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전쟁에서 비참함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할 것이지 그것을 호기입고 오평탄을 믿고 그들이 한번 안 믿고 그들이 위하에 진상적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적입니다. 천타고 2조 행여하여 유바베론, 이 대국의 회관입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콜이 보바베론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이터에서부터는 나이사야 챕터에 들어갈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2사에서 13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노들과 고모라와 같이 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바벨론은 온대인의 명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무 gekommen 하나님께서 흥시옵을 삼으시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피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혼은 절대 지생을 잊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혼의 영혼이 지난라와라와라 제 영혼은 아님의 영혼을 잊고 있습니다 этом 영혼은 지생금은 이 영혼을 잊고 있습니다 이 때에 의한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어떤 신앙생을 할지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신앙생을 할지 생각합니다 이 때에 의한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다는 것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대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려갑니다 이스라엘의 14장에서 바벨론 몇 명을 이야기하면서 14장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3장에서 이스라엘의 대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3장에서 이스라엘의 대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6장에서 이스라엘의 16장에서 이스라엘의 대국에 대해서 penstor DAVID 이스라엘의 14장에서 이스라엘의 대국한 것이 근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4장에서 이스라엘의 대국은やって ri participna 환급을ל автомоб來 이스라엘의 대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놓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othy가 지금 제가 이스라엘을 놓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들에게 소금을 받게 된다는 것들은 소금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들에게 için 최초 지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가족은 예수님을 인정했으며 예수님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받을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갚여라 때리시기도 하고 벌을 죽시기도 하지만 결국 포기 않았습니다 이사라 백성 지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올 날에 내에서 이사라 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차 와라 그 이차 와라 architect 천천고 그 이차 와라 생활의 psicolog인 그 이차 와라 그리고 그리고 이승의 예를 들은 백일원의 베벌의 예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원해는 백일원을 교려, 자유로울을 터들에게도 실시합니다 우리의 예를 들은 이승의 예를 들으신 첫 번째는 이승의 예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승의 예를 들으신 것처럼 이승의 예를 들으신 것처럼 보컨가 다시 그들이 데려올 것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제시의 야외의 땅에서 그들이 얻은 놈을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납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스라엘의 집을 이스라엘의 집을 이스라엘의 집을 용연히 아참하여 그들의 집을 그들의 집을 그들의 집을 그들의 집을 이것은 완벽한 복귀 이것은 완벽한 복귀 완전한 화요가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놈으로 삼았던 사람을 놈으로 삼으며 They will make a captivity of their characters and rule over their oppressors They will do like this 자기들 참 앞잡던 사람들을 주관하려는 이 히브리아엘의 집을 이스라엘의 집을 그들의 집을 그들의 집을 안식을 처리한 것입니다 자기들 참 앞서 그들의 부정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복귀 그리고 그들의 고공 그들의 복귀 그들의 복귀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것을 뜻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약하셨고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사야 14, verse 3, it says like this 야賀께서 너희 슬통과 권고와 믿 내가 수고하는 권고에서 노시고 안식을 주신 나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사야 14, verse 3, verse 3, it says like this 하나님께서 영어 슬통과 권고와 믿 내가 수고하는 권고에서 노시고 안식을 주신 나에 너희 슬통과 권고와 내 수고하는 권고에게서 노시고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슬픔이 매라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if we see God and your soul will turn to morning your pain will turn to joy 우리의 고통과 압흥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I want you to have the life of God's children I want you to have the life of God's children 그러나 이 기쁨이 there is happiness in that you have to have their life otherwise if you follow follow the way of the world there is no joy even though if you just you can have not just a temporary kind of physical happiness or anything but you know that is not permanent that is temporary that is temporary 세상에 주는 기쁨을조차 봐야 그것은 임시적이고 한정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과 영원한 기쁨 그것은 없습니다 there is no everlasting eternal happiness eternal joy in this 환에 회복의 맛을 and trust the word of the inspiration of God and you and grab it and have it and yours 여러분의 복싱 여러분의 복싱 여러분의 복싱 여러분의 복싱 여러분의 복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졸신 아버지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the word we have this morning Lord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Burnham으로는 pharm gener 착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충치 못한 Survival 하나님 네가 너희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한 사람을 요구 przed us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페륵을 바라보기 하여 주소서 help us look at the restoration that we can have of you 하나님 고통과 슬픔 속에서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주시옵소서 내일 그리고 모든 것이 고수님과 함께 주시옵소서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Ceicillia, Gloriaville, 김진규, 김진규, 림픽, 도ucks 그의 남방암, 동아의 농암, 우리의 생킹 신도고, 몸의 남아도고 그의 남방암, 동아의 농암, 우리의 생킹 신도고, 우리의 생킹 신도고 우리의 현실은 reinst 와 만들어서 가을라이브리owi Tre стен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니까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tour 동아가uls기를 받아서 기도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중국의 6종 3종류의 교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환에 있는 교환에 있는 교환에 있는 교환에 있는 교환입니다. 우리 교환에 있는 교환에 있는 교환에 있는 교환에 있는 교환에 있는 교환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